네, 이번에는 제가 30살 이전부터 20대 후반부터 윤선생활을 하면서 교육적으로 아이들 개인과외라든지 독서, 논술 이런 지도를 쭉 했었는데요. 웅진 출판사에도 몸을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술강의를 한 지는 10년 됐지만 교육을 한 지는 20년이 거의 다 되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그 교육을 학교 입시하고 취업이라는 두 개의 큰 산맥으로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만족해서 즐거워서 하는 공부는 거의 성인이 됐을 때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정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교 공부는 정말 취미가 없었고 정말 서른 이후에 백화점을 문화센터를 통해서 오페라 수업을 들었고 문학 수업을 듣고 철학, 미술, 여러 강좌를 다 소화하면서 대학보다 훨씬 나름대로 좋은 교육들이 백화점에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저는 정말 공부가 재미있어서 한 그런 책을 재미있어서 읽은 그런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논술이라는 자체도 조금 희한한 거죠. 논술 학원이 있다는 걸. 책을 읽고 스스로 이해를 하고 요약을 하고 자기의 어떤 비판적인 부분이나 비교하는, 분석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자기 느낌을 통찰력을 가지고 쓸 수 있다면 오히려 채점자보다도 더 우위일 수 있는 철학 책을 통해서 문학 책을 통해서 많이 읽고 써보면 그 자체가 큰 배경 지식을 통해서 사고력에 큰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또 스킬적으로 논술 학원이 있다는 부분도 참 특이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콜레즈드 프랑스라는 프랑스 철학 교육에 입각해서 철학이라는 과목을 저는 무조건 듣습니다. 제일 중요한 학문이에요. 솔직히. 그리고 클래시 음악, 교양곡이나 교양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논술과 다 직결되는 그러한 형이상학적 부분이 있죠. 인식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사고력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독해, 그리고 해독 능력이 있죠. 문장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계속 즐겁게 써내려간다면 논술은 그냥 이제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찰스 3세의 대관식을 보면서 아이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어머님, 어떻게 영국이라는 이 작은 섬나라가 이 해가 지지 않는 대형 제국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왜 그러냐고 엄마한테 물었을 때 그걸 답변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어떻게 저건 작은 섬나라가 영어를 쓰고 파운드하, 아니면 미국이라는 새끼 나라를 낳고 아직도 전 세계에 많은 식민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건 작은 나라가, 그렇죠? 그렇다면 엄마는 옛날 지중해의 로마라는 제국을 빗대어서 그리고 2차 대전, 일본 하지만 그 이야기는 헨리 8세에 대한 결혼식과 종교, 카톨릭의 예속되지 않는 독립 헨리 8세부터 엘리자베스 2세까지 스페인의 무조건 가운데 비교해서 이렇게 비교 설명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진정히 헨리 8세가 여자 결혼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로마 카톨릭에 대한 예속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여자는 결혼을 오히려 핑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통찰력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핍들이 그리스가 그랬던 것처럼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섬나라는 해외로 뻗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스페인이, 포르투갈이 그 전에 하고 있던 것들을 해적을 통해서, 그렇죠? 자기들이 오히려 무조함들을 격파하면서 선점의 우위를 부셔버리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오히려 격파하면서 영국이 전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식민제국주의 시대에 현대까지 그게 문화제국주의까지 오지 않습니까? 에드워드 사이드에 이러한 식으로 근대부터 현대까지를 부모님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그리고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을 건드리면서 아이한테 영국은 그 해군력이 지금의 미국의 항공모함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찰스 3세의 대관식을 보면서도 영국의 조지, 에드워드 이번에 찰스 이런 왕들의 계보와 메리 여왕 있죠, 엘리자베스 이러한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콘월, 잉글랜드, 아일랜드 이러한 특이한 나라 구조를 가진 영국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와 그러한 부분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컸죠 웨스트민스터 4월을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녀들에게 학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 플라톤식 대화법, 문답법입니다 질문을 통해서만 아이는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설득할 수 있는 대화법 질문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수학을 배워야 하고 어떻게 이 작은 섬나라 영국이 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식으로 나중에 논술, 기술 문제도 우리는 봐야 되겠지만 그 전에 미리 작업할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저에 맡겨진다면 이러한 세계적인 역사와 철학과 그리고 문학 이런 걸 토대로 이제 그랜드 투어식으로 이렇게 클래식하고도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모르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도 이제 비슷한 거를 한번 체험을 해봤죠 갑자기 뭐 이런 다른 방송이 지금 나와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랜드 투어 애덤 스미스와 존 스튜트 밀이 했던 이러한 가정교사식 영어 수학만 이렇게 따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학원 가서 그 외의 과목은 전부 독서와 국어와 논술에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심지어는 수학까지도 그 질문 자체에 독서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꼭 저에게 논술, 철학 수업을 꼭 받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꼴레즈드 프랑스죠 그래서 일단은 아이한테 제일 읽고 싶은 책을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죠 대학법에서 스스로 결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강요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폭력이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공부를 배우면서 유식한 말을 하지만 에피스테메가 형성이 되는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은 그 시대와 그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 본질에 대해서 수사학, 산파술, 대학법 이런 고대 그리스를 바탕으로 해서 고대 그리스 철학과 고전, 신화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논술의 대가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아주 재밌고 평생 성공과 행복을 결정지어주는 필수 조건으로서 학문과 시험도 당연히 포관하는 영역에서 꼭 패스하고 궁극적으로는 학문과 예술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면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제가 이끌어 나가도록 한번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인교육이죠 한국교육과 정반대방향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논술시험은 최고로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의 목표는 채점자보다 더 우위에 있는 학생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이 써본다면 그것은 실행 가능한 일이고 중요한 것은 핵심 맥락 키워드라는 주제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